아 더 귀엽게 하고 파이팅 파이팅 쌍상아 파이팅 두 얼굴의 여자에요 두 얼굴의 여자 여자는 다른 얼굴이에요 그럼요 10개의 기록을 깰지 준비 시작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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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한다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일곱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지금 수같은거 아무필 좀 괜찮아 창구 창구다 야 창구다 열설 창구야 창구야 열다섯개 천성이 열다섯개 참구다 15개입니다 천성이 할 때 너무 해맑게 웃어서 창구같았어요 동네 바보이잖à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자 올라오시고 표정이 오빠 화이팅! 화이팅! 깜짝 놀랐잖아 왜 화났어? 왜 화났어? 화이팅! 남자답게 화이팅! 화이팅! 귀요미에서 귀요미 시작 귀요미! 귀요미! 화이팅 넘치는 귀요미에요 기운 받았어요? 기운 엄청나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와이드 버전 16개 하면 1등이에요 자 준비!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디가 넷 넷 넷 다섯 뒤에서 누가 부르니? 어 뒤에서 누가 부르니? 어 뒤에서 누가 부르니? 어 뒤에서 누가 불러 어 누가 또 부르네 어 신났어 이게 틀리는거야 아유 잘한다 우리 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화이팅 그만 데려오자 아 스톱 스톱 더 할려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가 여덟개 정중앙 여덟개 맞췄습니다 바로 태경씨 들어갑니다 이리와 화이팅 화이팅! 요 커플 기대가 됩니다 예 옥세균 사랑해 배구방 강하 강하 오 여기 하여튼 ben 보면 예예예 아 그러네 그럼 이제 일적인 사랑이에요 일적인 사랑 예 저기 한마디 해주세요 오빠 콘서트 가고 싶어요 그래. 일적인 사랑이에요. 준비. 과연 옥택연. 응원받고 있습니다. 응원받고 있네. 왜 나를 아프게 해.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. 화났어. 화났어. 여섯. 화났어. 파이팅 넘쳐. 안녕. 일곱.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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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여섯 개 됐어. 여섯 개. 야 너 일로와라. 학생 이리와라 이리와라. 너 부모님 모시고 와. 뭐야 이게. 같이 좋고. 키는 멀때까지 커가지고. 아 대단하네. 질탱이야 질탱이야. 내 거.